자가 취득과 서울 입성을 축하하는 의미로 박수 한 번 쳐줍시다. 축하드립니다. 11년 만에 우리 주방 간만을 해. 내가 재밌는 거 보여줄까? 집이 좀 기울어지지 않았습니까? 그쪽 빌라 물 잘 나옵니까? 잘 나와요. 이 사고는 현재 빌라 한 종의 싱크홀 안으로 가라앉은 상태입니다. 한 500m 정도는 떨어진 것 같아. 과장님 살려주세요! 저 죽음이 거기서 나와! 그들을! 당신은 살인자야! 좀 더 기다려. 내가 간다! 생전자 구조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. 엄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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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는 왜 아니지? 엄마 아니야? 남잔데요. 아빠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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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...